안녕하세요 변호석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모두의 연애를 정주행해야 하는 이유 내가 바로 정혜유 이유 첫 번째 일단 제가 나옵니다 이유 두 번째 모두의 바에서 신두균 선배님이랑 송식호 선배님이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세요 이유 세 번째 모두의 연애라는 그 드라마가 현실 공감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애의 바이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연애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릴 테니까 배우 변호석 많이 사랑해주세요